수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하는 고부다육단지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로 68번지 입니다 거기에다 주차를 하시고 요 안쪽으로 요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고부다육 간판이 보입니다 고부다육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신상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백봉 있죠 제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봤는데요 아주 대품이죠 백봉이 있구요 이거는 가격이 7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요 아이도 엄청 대품입니다 보시면 옆에 있는 사이즈 요 풀분 요 드라큐라 인데요 요 드라큐라 풀분이 12cm 포트 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밥이 많아요 요거 트럼펫 핑키 3만 5천원 되겠습니다 요것은 해리와슨 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많아요 도대체 몇두인지 셀 수가 없는데요 목대도 이렇게 굽거든요 요 해리와슨 요거 2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아이 요아이는 아르제 인데요 아르제가 아니고 아보카도 크림이네요 보시면 요렇게 요아이도 굉장히 묵은 아이입니다 요렇게 묵은 아이 요아이는 가격이 2만원 되겠습니다 요아이는 항울한 연꽃 인데요 요아이도 보시면 지금 목대가 이렇게 굽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항울한 연꽃 요아이는 1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기 색감이 굉장히 이쁘죠 지금 물이 이정도니 가을이 되면 요아이도 엄청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름은 하이트모닝 이라는 아이인데요 보시면 이 아이도 굉장히 묵은 아이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아이는 15,000원 되겠습니다 요아이도 하이트모닝 인데요 옆에 이렇게 자구도 달아주고 있는 아이 요아이도 15,000원 되겠고요 요아이도 하이트모닝 인데요 요아이는 3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풀분은 지금 15cm가 넘는 풀분입니다 15cm가 넘는 풀분인데 요아이 하이트모닝 요렇게 보시면 요아이 요 마디바 요 마디바하고 풀분이 사이즈가 틀리죠 요아이도 지름이 요기가 12cm 인데 요아이는 15cm에서 지금 밖으로 넘치고 있죠 요아이는 하이트모닝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기 요거 러우 백금 인데요 요아이는 요렇게 지금 목대도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요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있죠 요아이는 적심군생입니다 색감도 굉장히 이쁘죠 요아이들 다 가격은 18,000원 되겠습니다 러우 백금 요아이는 자구가 세수가 없네요 요렇게 많은 자구를 달고 있죠 요아이도 보시면 요기는 다 적심군생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목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요아이들 러우 백금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요아이도 색감은 굉장히 이쁘죠 요아이는 레몬 로즈금입니다 레몬 로즈금 요아이는 레몬 로즈금은 가격이 1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기 마디바가 있는데요 마디바 마디바는 여름에 색감을 이렇게 이쁘게 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름 보시면 색감이 조금 요아이는 물이 많이 들고 요아이는 좀 빠져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죠 요런식으로 요아이는 색감이 엄청 이쁘네요 요 마디바는 18,000원이고요 외두, 이두는 1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기 파랑색 파랑색이 있죠 파랑색 보시면 요렇게 분생 요렇게 분생인데 요 작은아이는 만원이고요 요아이들은 15,000원 되겠습니다 요 카시오 적금은 요아이들은 15,000원 되겠습니다 색감도 이쁘지만 요 진짜 연꽃 모양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고요 색감도 엄청 이뻐요 요아이들 카시오 적금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민다육이 종자포트인데요 보시면 10개 플러스 원 해서 11개에 만원합니다 여기 로컬 이런 식으로 국민이도 이렇게 2,000원, 3,000원, 4,000원 하는 아이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 고부다육 전경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킵핑장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고부다육 킵핑장입니다 ㄷ자 모양 ㄷ자 모양으로써 요 앞라이까지 이렇게 쓰게 돼 있죠 ㄷ자 모양 쓰면 ㄷ자 쓰시면 요 앞라이까지 요 앞라이까지 요 쫙 이렇게 해서 15,000원 되겠습니다 딱 세 분만 모실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끝 눌러주세요